5초, 4초 시간이 없어요 이제 남은 시간 5초, 4초 김남현! 알라시 닫고! 들어갑니다! 다시 억전! 결국 이기에 들어가면서 오늘 경기 승리를 따내게 됩니다. 오늘 경기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손에 땀을 쥐는 경기네요. 그렇죠. 알레산 선수 저 소중한 리바운드를 해냅니다. 좋아하는 모습 보세요. 결전에 8초 함께 하시겠습니다. 야! 허문의 도전! 들어갔어요! 마지막에 해주네요! 야! 하프라인의 발도 괜히 우리가 허훈이라는 이름에 흥분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첫 패스, 첫 패스! 이승현에게 그리고 빠르게 전달합니다. 최수믈!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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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욱의 트리시가 승리를 갈라왔습니다. 삼성으로서는 출발도 열심히 잘 그 게임을 이끌고 왔는데요. 승욱의 마지막 저 한 방에 그래서 그 영패가 이어지겠네요. 이렇게 오늘 경기가 많이 이겼습니다. 이승현의 도전 이승현의 도전 이승현의 도전